안녕하십니까 복현환영 원장 소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만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 한국과 전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고 강제 격리되어 있고 서로 간의 이동 경로가 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이렇게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여름으로 6월, 7월, 8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의 기본적인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 기본적인 것은 일단은 음식 섭취, 두 번째는 운동량, 그리고 세 번째 식욕을 좀 억제시켜준다든지 그런 나의 결심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약물 종류 이 세 가지가 제일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많은 광고를 통하여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다이어트 누가 어렵게 하냐? 당신은 가만히 있고 내가 살을 빼주겠다. 이것만 먹으면 살이 노력 없이 빠진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광고를 하는 이유가 우리 뇌를 속이려고 하는 광고입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뇌라고 하는 부분이 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또 그거를 유지하고 다시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역되는 그런 선전을 조금 그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조금 다른 의미에 있어서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키가 170위에 평소 몸무게가 한 85kg 정도 조절 안 하면 근 90kg까지 나가고 조절을 하면 75kg에서 한 80kg 정도까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 3끼를 먹으면 이 몸무게가 계속 증가하는 태어민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단 조절을 하지 않게 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한정없이 살이 찌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약물로 인한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약물을 먹었을 때는 5kg에서 10kg의 감량은 쉽습니다. 약방에서 말하는 식욕 억제제라든지 이런 쪽은 제가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한약에 있어서는 주로 마왕이라는 약물을 쓰게 되면 인체의 대사를 항진시켜서 쉽게 이야기하면 몸은 가만히 있는데 약물로 인해서 내 몸은 마라톤 뛰는 것처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소비를 촉진하게 되는 그런 약물을 사용해서 다이어트, 약을, 한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한약을 먹었을 때는 어찌 됐건 5kg에서 10kg 정도 감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물로 인한 이런 다이어트는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노력을 하면 체중 감소가 충분히 되는데 문제는 이 이후에 이 빠진 몸무게를 유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몸무게가 증가했을 때는 그간 했던 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살이 찌는 요요현상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로 체중을 조절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가진 비만세포라든지 체중을 줄일 수 있다라고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심어준 겁니다. 거의 우리가 세뇌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가지 방법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해가지고 어떠한 것을 먹으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 체중이 특히 비만세포인 이 세포들이 없어진다 라고 이렇게 그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저희한테 계속 그러한 방법 그러한 약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이 빠지는 것은 어떻게든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노력하지 않고 그 빠진 몸을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가진 그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생존의 욕구, 번식의 욕구, 수면의 욕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비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건드리게 되어버리면 우리 몸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비상상태가 된다고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몸무게가 한 80kg인데 한 15% 정도 감량이 돼서 68kg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71kg 이하로는 절대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느낌은 뭐냐면 한 10% 정도 체중 감소가 돼서 내가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뇌에서는 10% 정도의 손실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누가 내 통장에서 멀쩡하게 있던 내 통장에서 10%의 돈을 누가 떼가 버렸다고 하면 제가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누가 이 10%를 가져갔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뇌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체중 감소가 한 10% 정도 이상이 되어버리면 우리 몸에서는 내가 몸에 손실이 이만큼 되었으니까 채워 넣으라고 우리 뇌에서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잘하고 식이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폭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체중 감량이 되어버리면 본능적으로 나의 생존 욕구가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한번 식욕이 폭발하기 시작을 하면 더 많은 것을 섭취하고 그리고 포만되는 것도 실제로 배가 많이 불러도 더 많이 먹어야지 많이 채워지는 그런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한 3가지 경우를 이후에 더 붙일 건데요. 부탁드릴 것은 이 비만 다이어트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먹는 걸 적게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약물을 섭취를 하겠다고 하시면 다이어트를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로지 두 가지로만 체중을 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내 몸을 쓰지 않고 체중을 조절하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지는 그러한 방법은 현실상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그러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선전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약물로서 내 체중을 조절하고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계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몸을 쓰시고 적게 드시는 것 이 두 가지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성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적게 드시는 것 그래서 제가 선식을 먹고 다이어트 했던 방법과 가늘적 단식을 해서 했던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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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